crude 아무리 아 잠시만 저거 인생물만이야? 술에 밤을 주워올게요 아니 파괴 토끼 뭐야…. 리븐이야?? 이건 끝내가 전투 토끼 리븐이야gio? sty한 branding 전투 토끼 리븐이네 내가 부은 토끼중에 저렇게 잘부슘는 토끼는 쟤밖에 없어 리븐 밖에 없어 오케톡키톡 땡큐 오오하죠 어? 이거 나왔네 복수전 시작 아니 진짜 어? 저 왜 니코롬에서 지금 참교하겠다는 거야? 지졌다 복수전 하면 복수전 어 잠시만 음... 오케이 난 이거 해야 되겠구만 일단은 저분이 나는 스킬을 써서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거야 다섯번째 있는 제 손에 윙베네 다섯개 제 과거에도 생긴거 웃기지? 톡톡 응? 들이내지마 썩은내 나 썩은내 얼마 다 아저씨 30만원씩 쓰인다고 오케이 오랜만에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네요 응 왜냐면 저분이 크러치를 쓸 때 어 이걸 날리면 어느정도 대항할 수 있는 스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뭔 선물이야 오케이 정익승 아니 이거 뻥이야 나도 원래 이거 할라했어 뭐야 소리소리 아 소리소리 이게 뭐야 한번 해봐야지 소리만 지르고 으아아아악 아 님 죽기만 하고 흐흐흐 아니요 아니고 뭐야 국게임 아 맞다 국게임 이거 해야지 아주 편리한 자동화 시스템 36그랑께 방송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으음 아니고 어디서 보는데 멜리방송 으흐흐흫 아니아니고 멜리방송에서 못보지 으흐흐흫 저는 하질 않거든요 내가 있으면 바로 그냥 5만명 흐흐흐흫 흥 흥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핰흫 아니 모르죠 뭐 몰라 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그냥 바로 말하면 되잖아 러브 아 사랑합니다고 으흐흠 와 하핰흫 으 아아악 으흐흐흫 으흐흐흫 님이 사랑하다니까 바로 폭탄 터졌잖아 으암 암흐흥 다이야 아씨 영안중 어 아 저거 먹기 힘든데 진짜 진짜 으헤헤헴 와아! 랑지니어스 역시 천재성이 돋보이는 사람 그건 아니고 오 대포다 텐엄포앱 와 발음 쩔었고 캐니언필이 똑같았고 아 이렇게 불러고 나는 왜 안나오지? 그때 좋은거 나올 때마다 그 뭐였지 저번에 편집을 했을 때 존 씨나 반응이 그렇게 좋더라구요 존 씨나 존 씨나 응 존 그의 이름은 존 씨나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빠바바밤 나는거 나도 적당히 어 뭐? 나는거 적당히 한다고 나는거 적당히 한다고? 그냥 점프처럼 해 한 3연속 점프처럼 아 어 뭐야 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예 여긴 없니? 개포 이제 먹으면서 돌아든 개포 갖고 나니까? 좀 높은데 있잖아 그치 여기 개포 쓸까? 여기 개포 쓰도록 하자 으흠 배포가 좋다 음 뭐 높이 올라가는데 그게 있어 뭐냐면 편집 어 막 편집해야 되거든요 어 여보세요 뭐야 막 편집한다고요 막 올라갈 때 지루하니까 음 그 말은 하기 귀찮다는 거네 한마디로 그냥 으악 인정? 뭔소리에요 나는 이 영상을 위해 아니 사실 생각하면 귀찮다는 거네 귀찮다는 게 개폭이 두겠다 아니 형 영상을 위해 저는 비.. 비인가 아니죠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아 아 제가 멜리님 좋아하세요 나는 정성껏 트롤을 하지 척 인정해 안해 응 어 뭐야 호 와 이거 진짜 희귀한 거 아니야 이거 손이 너무 많다 와 잔디블럭 진짜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볼 수 없는 건데 어 으 야 저리 안가? 이게 또 나오나 또 나오나 또 나오나 또 나오나 또 나오나 또 나오나 왜 손죽냐 님 뭐요 바빠 오 바빠요 말 걸지마요 홀스 마인크래프트 마일들이 서로 싸우면은 어 뭐에요 말파이트 어 오 오 노 오 왜 마인크래프트 말도 마인크래프트 말도 마인크래프트 말도 말이잖아 오 내 귀 마인크래프트 말도 말이잖아 오 내 귀 마인크래프트 말도 말이잖아 지금 마이크랑 차별하는거에요 지금 님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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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이 뭐 있지 흑인이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어 뭐게 파일럿이요 요 요 뭐 만말이지 요 보통 이러지 않나 뭐야 아 파일럿이지 인정차별 넘어하면서 으 으 님 흑인이죠 님 흑인이네 오 흑인 비아봐라니 나 흑인 좋아해 굳이 흑인친거 한명 있었으면 좋겠어 막 진짜 드랍 더 비트 하면서 막 아냐아냐아냐 이것도 흑인차별이지 약간 약간 뭐라야되지 겁나 흥돋을거 같애요 그러니 그말하면 총맞아요 알아 알아 누가 몰라 총 안맞아 누가 총 안맞아본 사람처럼 말한다 아 맞혀봤어요 응 맞혀봤어요 음 저번에 닌한테 맞았잖아 다행힘 왜왜 그때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는거야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쓰흑흑흑흑 또 나오나 유 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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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드랍더 비트는 딱 뭐지 루시우가 생겼군 아이고 또 나오나요 드랍덤 비트는 루시우가 생각났군 설마 죽이는거 아니지? 야 너무한 놈들아 그래도 건질건 약간 건졌습니다 그러면은 33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을 노래 추천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애국가 안되나요? 애국가 안되냐고? 그럼 니 맞추를 할때 기상송도 애국가겠네 동행 젠장 하면서 님대 그리고 저는 내일 방학이에요 나는 시험이고요 저는 6월 31일 아 6월 7월 1일날 31일은 없지 나는 방학이 방학한 날 방학이 3주에요 3주 방학이 3주라고? 37일에 21일 21일이니 말이 되냐면 일단 개포는 딱 킬타임 쓰면 안돼요 일단 개포는 딱 킬타임 쓰면 안돼요 빠바바바 진짜 여러분들 노래 추천해주세요 애국가 말고 아이랑 말고 지금 뭐 먹어 지금 방학이 3주 사과먹어? 배 먹어 사과먹어 물 마시는 거예요 빨리 사과 뭔 물 마시는데 아삭거려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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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잖아 뭘 먹어 먹은거 들렸거든요 형 거짓말치고 형 형 딱 그 소리났구나 지금 뭐있어? 아삭 소리났구만 아삭 물 마셨다 물 아삭 소리났다니까? 물 마셨다니까요 아삭 손님 들어봐 얇 저게 안맞네 안되 안되 아니 피류머드 피류머드 오케오케오케 그래도 매너권 능력은 안쓰네 손으로 죽이면 인정하려고 했잖아 아님 이거 패치 언제일거예요 금블럭 어? 구원 아물랑 와 진짜 아물랑 와 진짜 북한이었으면 진짜 총살이다 저거 아물랑 총살 띵 아잉 아니 신발 두개 샀어요 나한테 하는게 주면 돈 거슬러줌 뭐? 진짜 뭐? 돈 거슬러줄게요 신발 안해주면 신발 안해주면 신발 버렸는데 오늘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근데 1점 저분이 1분 30점으로 수정했어 원래 나도 몰랐는데 약간 쓰마합니다 지금 이거는 아 여주야 돈 돈 돈 아니 신발 두개만 안샀으면 아 진짜 안되겠다 아 아 그처이스 뭐하는거야 지금 남의 아 뭐 남의야 공공공공거 공거거든 이거 참 내가 고찜이다 개무겁지 나도 해석성 아 안돼 안돼 거기까지 빠이 야 야 야 이게 안보여 그래요 평생이 저렇게 사세요 응 암으로 암으로 갖고 아니 아직도 핑크잠바 입고 있어 응 빨리 준비 안 해 오오오오 우리 오늘은 여로다 뭐야 트윙 여로 꼭 쌓여야지 아 진짜 여로 오랜만에 보네 진짜 운이 좋아야지 뽑는 것 중 하나인데 오랜만에 뽑네야 개나 소나 뽑죠 개나 소나 뽑아 야 소야 소 어딨어 이 맵에 소 있던데 쪼이 소 소 소 소 억지왕이다 억지왕 소야 소 어딨어 소 여기쯤 있을텐데 개나 소나 아 진짜 소 없어 아 그럼 돼지도 뽑겠지 돼지야 니 요즘 요로 뽑냐 으 each 돼지야 요를 뽑아놔 우와 못 뽑지 못 뽑는다 고장 억지부리 ownership 흠식이 이정 해 어 웃는데 이렇게 뽑 определ já 왜냐면 닌 바로 뒤에 있었거든 근데 닌이 올라가더라고 뭐? 못 봐? 뭐야. 나도 점프 기능 했으시면 좋겠다. 어딨는 거지? 뭔소리야? 지금 나 봐놓고. 내가 못 본줄 알어? 니코로믹이 기동성이 너무 좋아요. 저렇게 뛰어다니니까. 여기 막혔는데. 점프. 오우 야 뭐야 여기. 아. 아... 유휴이 걸어갑니다. 웰님 미래의 아들 이름 유휴이 지금 뭐해 혼자? 아 슬라임 저렇게 아프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디지? 들어와! 들어와오! 들어와! 들어와와! adила 오 깜짝아 슬라우로 먹은 줄 알았네. 포션 빠진거야는데. 음 이리와 안가 안맞아 그거 말줄 알아 누가? 안맞구요 딱 보이구요 부미니 미안해 미안해 아임 쏘리 쏘리 다 거짓말 아니 아니 그거 연속점프가 아니라 날개잖아 아니 천장을 올라가기 위하는 점프 슈퍼만의 점프 아 그건 날개였어 인정? 솔직히 아니 3연속까지 하라니까? 솔직히 따다닥 소리 났거든? 죽인다 아 진짜 얘 아 아 잠시만 아 아니 미쳤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쳤다 미쳤다 아 야 답이 나가냐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흨 그렇게 써야지 어 안뇽 쩡 귀엽는거 봤고 음 뭐야 뭐야 어어 아 아 너무하네 진짜 아이 어.. 어딨지? 어딨어? 으음.. 저기서 뭐하는데 자꾸 3단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으! 으! 헛! 오케이! 몸이 이거 좋고! 오! 야! 안 돼! 아.. 엠덩니저 사용하기에는 피가 없었어요. 으음.. 와! 저게 한발도 안 맞냐? 달팽이가 맞았네, 이건 달팽이. 아, 왠지 메이브레스에 달팽이가 생겨내들어. 와, 잘할 수 있었는데 저분은 한대 때렸으면 죽인거 같은데 저분이 조심스럽게 했네요. 으흠 오! 아, 작아. 아, 몬스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몬스터 그거 없애는 거 뭐 있다던데? 에잇 에잇 잠시만, 설마, 설마... 에잇… 아 neces, 에잇…. 난 냐... 그 야생의 무법자 . 야야야야야 . . 어디갔지.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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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하는거 있는데 아 아 아아 쳐도 돼 나 안 쳤는데 내가 친것 쟤 독이빨에 슬로우 있습니까? 그래 그나마 대항할수 있는게 이거라니까 롯게 암마약고 암마약고 어 어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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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 롯 롯 롯 롯 와 돈이 없네 와 미쳤다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나 내가 웃기다니 아 좀 좋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네 근데 오 깜짝아 아 미안해 고양이들아 나도 고양이 키우는데 마인크랍도 고양이 키우기 싫어 와 쟤 따라오잖아 공무락도 주고 뭐 아 근데 솔직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죽은 고양이랑 강아지는 없습니다 롯 내가 부계로 내가 닫아야지 어 뭐야 뭐 님 저 때렸죠 야 안했어 의심하지마 아 왜 아 왜 전성 점프에요 뭐 마우스 고장 스카이 스카이워킹이에요? 마우스 고장이네 스카이 워크 스카이 워크 한 대 한 대 때리고 아 진짜 점프하는 거 봐 진짜 우와 한 칸 두 칸 세 칸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니까 저기 저렇게 써야지 왜 아 한 대 한 대 한 대 왜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너무 너무 님은 방금 방심했어 인정? 이 집은 못 올라오겠지 그치? 응 은혜가 엄청난 그걸로 으흠으흠흠흠흠 흐흠 맞죠? 응 이 주변에 있어? 여기 있네 오 깜짝아 이 자식이 철 들어 철 철 맞추기 드럽게 가르네 이거 응 근데 난 맞췄잖아 이거 안 물어봤고요 힘들다 했지 심드네 흐흫 흫 그니까 힘든 게 어려운거지 님 요즘 아 가장 힘들어요 요즘 가장 어려워요 거의 똑같이 나 요르 나 요르든 남자야 어 잠시만 미안 앗 알랄랄루 알랄루랄루 와 이번에 내가 방심했다 빤따 흐헤헤 베르베르베르 베르르 안 맞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게 럭키볼 럭키업 포션을 먹어 일로와 오 개소리 먹었네 기달려 먹었잖아 솔직히 말해 아 달리기 시작고 지금 뭐 피치하는 속도 봐 지금 안고도 안 먹었어요 근데 피치하는 속도 보라고 안고도 안 먹었다니깐 근데 야 방금 봤어 내가 보여준다 아 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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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빠진거지 지금 빠진거지 안고도 안 먹었다니깐 말하는 소리야 님 내가 봤어 요새 그 황금색 하트 있는거 봤거든 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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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 지금 알랐어 지금 왔다 갔다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거 한금 잡을 수 있던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시급합니다 방금 3원짜리 빨았는데 그때 죽은게 너무 컸어요 지금 저분 저를 죽이고자 따라올 겁니다 날 범인으로 만들어 날신하는데요 몸배fe 아 Reno gesetz taken 자막 틈 자막 자막